네 지금은 시사한 영어구요. 사과입니다. 요거 지금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상상해봅시다. 접속사 대시 빠져있구요. 니가 서있어요. 어디에? 우림에 서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너는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건 지금 수동태셔. 그래서 키 큰 나무둘이 너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문장하구요. 문장을 더하게 되면 첫번째 접속사나 접속사 안에 있는 관계사가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여기에 있든지 여기에 있으면 됩니다. 접속사나 관계사가. 두번째는 접속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있을 때 접속사를 지우고 주어를 지우고 동사를 ing나 pp로 고치는 분사 구문이 있다고 했죠. 세번째는 접속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에서 접속사를 지워주고 얘네를 도취시키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여기에 관계사가 있는 거죠. 여기를 관계사가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and, many, of, them 이라고 해주면 되죠. 여기서 전치사 다음에는 목적격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many가 있으니까 many는 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are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상입니다. 40m 높이 이상의 나무들입니다. 너는 100km 되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near, 가장 가까운 더플러스 최상급이죠. 가장 가까운 도시에서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들을 수 있죠? 의문문, 접속사 대시 빠져 있죠? 여기까지가 의문문이고 접속사 대시 명사절로 think에 대한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죠. 그러면 너는 여기가 어디죠? 여기 우림, 우림이라는 걸 네모칸으로 쳐놓을게요. 그러면 그 우림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장소, 즉, 어나어는 관사, 관사, 전치사가 있으면 뒤에서 명사 찾아주고요. 중간에 있는 형용사는 단 명사를 꾸며주면 되죠. 그럼 그 우림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장소라고 생각을 하니?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네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요따구로 생각을 한다면, 너는 틀려버렸다 라는 거죠. 그 우림이라는 것은 actually, really, 정말로 매우 시끄러운 장소죠. 곤충과 새들과 그리고 마, 그리고 원숭이들이 are responsible for, 책임지고 있죠. be responsible for, 그 소음에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매니는 셀 수 있는 것을 받는 대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복수 취급하는 거죠. 여기서 소음이라는 것은 많다 라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much가 들어가는 거고요. 얘는 단수 취급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there is another sound 동사, 주어죠. 유도 부사죠. 얘가 주어예요. another, 또 다른 소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봐줘야 될 거는 another 다음에 명사가 있으면 다른 나머지가 더 있다는 뜻이고요. the other 다음의 명사가 있으면 얘가 마지막의 것이라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one은 앞에 있는 사운드를 봤죠. 그 소리가 뭐냐면 주격관계대명사죠. 속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숲에, 낮, 에러, 소음에 그러니까 숲에 속하지 않는, 그러니까 숲에서 나지 않는 소리가 있죠. 그 소리, another sound가 바로 뭐냐면 윙윙 거리는 소리죠. 전기톱에 윙윙 거리는 소리입니다. every year, every 다음에는 단순명사 매년마다 어느 정도 자, 1300만 헥타르가 되는 이러한 열대, 이러한 우림, 즉 이것은 여기에는 얘죠. 여기에다가 등호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 1300만 헥타르는 바로 뭐냐면 크기가 되죠. 무엇의 크기? 영국의 크기가 되는 그 지역이 지역의 1300만 헥타르의 우림이 disappeared,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appear, disappear, happen, occur, remain, consist of 얘네는 수동태가 안 되는 동사들이죠. 즉, BPP가 안 됩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가 우림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는 키 큰 나무들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 나무들 중 대부분은 40미터 높이 이상이 되죠. 너는 가장 가까운 도시에서 100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요. 너는 무엇이 들리나요? 너는 그 우림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장소라고 생각하나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틀렸습니다. 우림은 실제적으로 매우 시끄러운 장소죠. 곤충, 새, 언숭이들이 그러한 소름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책임지고 있습니다. 얘네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다는 거죠. 그리고 가끔 또 다른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는 숲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죠. not at all not at all은 한 단어로 바꾸면 never 이렇게 바꾸셔도 되죠. 그 또 다른 소리는 전기톱에 윙윙거리는 소리죠. 이거 벌소리라고도 하죠. 자 그러면 매년마다 우림의 1300만 헥타르 즉 영국의 크기가 되는 그 지역이 disappears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볼텐데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이거는 문제로 안 나오면 그 학교가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many of which고요.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비동사까지 잘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최상급 표현 봐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어순이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어순이요. 의문문은 여기만 의문문이고요. 얘는 명사로 쓰이는 거예요. do you think it 하고 똑같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so가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는 말이 있으니까 봐주셔야 되겠죠. so가 무슨 말인지 요거를 받는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be responsible for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much 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there is another sound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봐주셔야 되고요. not at all never die another another sound 애는 중요해요. the other sound 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disappear disappear 애는 수동태가 안 되는 거 알아두시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 번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요 부분 are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요 놈의 어순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much 들어가는 거 여기 another sound 요 부분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disappear는 수동태가 안 된다 알아두시면 되죠.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러한 손실이 있습니다. 즉 앞에서 말했던 1300만 헥타르가 없어지는 것은 파괴하는 거죠. 서식지 누구를 위한 수백만의 종이죠. 수백만의 종에 대한 서식지를 파괴하는 거죠. 그리고 가지고 있습니다. major major는 여기서 주요한 이라는 것이고요. 명사로 쓰면 전공 이라고 쓰이죠. 여기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영향이라는 단어들이 있으면 전치사는 온이 들어갑니다. 즉 affect effect impact influence 얘네들이 있으면 뒤에 전치사 온 다음에 있는 거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정글의 생물학적 다양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서 major 대신에 much 라고 들어가셔도 되겠죠. 그러면 또한 그러한 것은 이러한 손실이죠. 이러한 손실이라는 것은 어 여기서 네모칸을 할게요. 이러한 손실이라는 것은 증가시키게 되죠. 무엇을 증가시키냐면 공기 중에 CO2의 양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림의 파괴는 is caused 자 이게 수동태죠. 얘네가 logging, farming, mining and other human activities cause destruction of the rainforest 그래서 벌목 농사 광산으로 인한 채굴 그리고 다른 인간의 활동이 얘네를 일으키게 됩니다. 수동태로 들어간 것이고요. among among among은 전치사로 뭐뭐 사이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표시를 해드리면 among these these는 logging, farming, mining and other human activities 얘네가 되겠죠. 이러한 벌목이라는 것 이런 것들 중에서 이런 벌목이 주요한 이유가 되죠. 무엇에 대한 자연 손실에 대한 주된 이유가 됩니다. 주요한 이유가 되죠. major, main 같은 말로 여기서 쓰인 거죠. 그래서 70에서 80%죠. logging에 우림에 우림에서 우림에서 벌목에 70에서 80% 정도가 라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 알아주셔야 될 거는 sum half 그 다음에 퍼센트 분수 or most of 다음의 명사가 있으면 이 명사한테 동사를 일치시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더 logging이 of 다음에 있는 명사가 되니까 요 놈한테 동사를 일치시키면 되죠. 그래서 얘네는 생각되어집니다.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지냐면 illegal 이라고 생각되어지죠. 불법이라고 생각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 people think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넣어주면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o be illegal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를 생략시켜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address가 있고요. address는 우선 뜻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주소라는 말로도 쓰이고요. 다루다 처리하다 또 한 가지 연설 연설하다 라고 쓰이죠. 여기서는 다루다 처리하다 라고 쓰여서요. tackle 래슬 핸들 treat deal with 이렇게 쓰인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는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젊은 미국 공학자가 has invented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겠죠. have pp가 있으면 주어가 하는 거고요. have been pp가 있으면 주어가 당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단순한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주격관계 대명사 얘는 뭐냐면 감지합니다. 감지합니다. 불법 벌목을 감지합니다. 더 moment 다음에 주어동사 있으면 뭐하자마자 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서는 불법 벌목이죠. 불법 벌목이 occur 발생하다 발생하게 되자마자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as soon as 로 바꾸셔도 되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하셔도 되죠. on ing는 뭐하자마자 니까 온 다음에 it it occurring 이렇게 바꿔주셔도 되겠죠. 그러면 그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장치를 만든 그런 상황은 2011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요 사람이 세모 표시할게요. 이 사람이 인도네시아에 방문했을 때죠. 자원봉사자로요. 어느 날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다른 몇몇 다른 the other 다른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set out 출발했습니다. 더 랜저 스테이션 이니까 산림 감시관 기지에서 도보로 어디로요? 프로텍트 랜 포레스트 보호되어지고 있는 우림으로 걸어갔습니다. on a walk 그러니까 걸어서 갔습니다. after 전치사로 쓰이니까 ing가 들어가는 거죠. 오직 5분 정도가 걸었을 때 그의 그룹은 마주쳤습니다. 사람들을 마주쳤죠. 주격관계 대명사니까 동사가 war 진행형 이죠. 컷다운의 진행형 과거 진행 이죠. 나무를 불법적으로 자르고 있어요. 일리걸은 앞에 있는 컷다운을 꾸며주는 거죠. 이런 사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서프라이즈니까 놀랐죠. 이 사람들이 놀랐어요. 불법을 저질리다가 걸렸으니까 놀랐겠죠. 이 사람들이 풀리가 도망치다 피하다죠. 얘네들은 도망 과거형이에요. 도망쳤어요. 그러나 이 화이트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despite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모임에도 불구하고 전치사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오고요. 더 올 더 even if even though 모임에도 불구하고 얘네 다음에는 주어동사가 오죠. 얘네는 명사만 오고요. 얘는 동사가 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다음과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얘는 동격이 되시고요. 이 사람들이 여전히 꽤 상당히 꽤 fairly 상당히 꽤 quite 임파서블 가주어 진주어 불가능합니다. 이 단어 잘 봐주셔야 되겠죠. here 듣는 거죠. 어떤 것 from back there 거기에서 즉 불법 벌목 하는 그 곳에서 어떤 소리를 듣기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서 부정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anything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since 다음엔 아 since for 얘네 다음에 다시 적을게요. for가 이상하다. 얘네 다음에는 주어동사가 쓰이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러니까 숲이 너무나도 full of 무엇으로 가득 차있다. 보셔야 될 거는 be full of는 be filled with 무엇으로 가득 차있다. 벗고 써도 된다는 거예요. 소우는 부사니까 형용사 꾸며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을 합니다. 이러한 손실이라는 것은 수백만의 종을 수백만의 종을 위한 서식지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정글의 생물학적 다양성에 많은 영역을 미치죠. 게다가 이러한 손실이라는 것은 공기 중에 CO2의 양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림의 파괴는 벌목 농사 광산 캐내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 중에서 이러한 것들 중에서 벌목이 자연 손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우림에서 벌목의 70에서 80%가 불법적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 solve 라고 바꾸셔도 여기는 되겠네요. 젊은 젊은 미국 공학자가 불법 벌목이 일어나자마자 불법 벌목을 감지하고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이렇게 바꾸셔도 되겠죠. S를 붙여주고요. 이러한 단순한 이런 것을 감지할 수 있는 단순한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영상은 2011년에 시작이 되었죠. 이렇게 된 것은 2011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2011년에 이 티 화이트가 인도네시아에 자원봉사자로 방문을 했을 때예요. 어느 날 그와 다른 자원봉사자 몇몇이 걸어서 살림 보호 그 기지에서 보호되어진 우리 무릎까지 걸어서 가기 시작했어요. 채 5분이 지나자마자 그 그룹은 불법적으로 나무를 잘라내고 있는 사람들을 마주쳤죠. 놀란 벌목군들은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화이트는 대단히 놀랬습니다. 그들이 상당히 가까이 살림 감시 기지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어떤 것도 소리를 들을 수 없었죠. 왜냐하면 숲은 다른 소리들로 너무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가서 보시면 이거 하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어1 주어2 들어가는 거 좀 봐주시고요. 여기 전치사 들어가는 거 봐주시고 온 들어가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수동태 is caused by 들어간 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among this 에서 this 는 바로 이런 것들이다 라는 거 봐주시고 이런 것들에서 여기까지 봐주시면 돼요. 이런 것들 중에서 얘네가 주된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에는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동사 is 들어가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어드레스의 뜻 알아두시고요. 다르다 처리하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has invented 이거 잘 봐주시고요. 주격관계 대명사라 동사가 detect 라고 쓰였다. 그리고 the moment it occurs 그것이 발생하자마자 라는 거 알아두시고 as soon as it occurs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고요. 온 아인즈를 고치면 이렇게 고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서 도보로 라는 거고요. protect lane forest 에요. 보호 받고 있는 이라는 말이죠.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봐주시면 좋겠고요. 일리걸리 하고요. 여기서 워킹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요. 서프라이즈드 하고요. shocked 이거 봐주시고요. despite 전치사고요. 동격의 that으로 쓰인 거고 fairly는 quite 이라는 말이랑 같이 쓰였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impossible 있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because의 의미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는데 so가 부사 그리고 was so filled with other sound 이렇게 바꾸셔도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거를 보시면 여기 on 들어간 거 봐주시고 연결사 also 들어가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these가 무엇인지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is 그리고 to be illegal 이렇게 들어가는데 to be는 빠져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표현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된다 봐주셔야 되고요. 걸어서 라는 말 그 다음에 여기서 illegally 이거 봐주시고요. 그리고 surprised shocked despite 문장이 길지면 여기서 the fact 밖에 없으니까요. 동격의 that 그리고 여기서 impossible 들어간 거 문맥상 a few 봐주시고요. 여기서 so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so so 부사다 이거 부사 인거 알아두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이고요. 세 번째 단락에서 아래 그림은 다음 페이지에서 따로 다루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거 가서 봅시다. 화이트는 시작했습니다. 생각하는 걸 시작했어요. 방법이죠. 방법이라는 것은 manner라고 바꿔 써도 되고요. fashion means 라고 바꿔 써도 되죠. 즉 도와주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that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정글에서도요. far from far from 이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한 가지는 거리가 먼 두 번째는 관계가 없는 세 번째는 거의 안타 전혀 안타 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이구 스펠링이 완전 잘못 쓴 것 같다. 거의 안타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정글을 꾸며주면 되는 것이죠. 여기서 형용사로 쓰면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정글에서 조차도 좋은 핸드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마도요. 핸드폰 기술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solve 앞에서 쓰인 단어로는 address로 바꿀 수 있죠. 또 한 가지 solve라는 것은 풀다 해결하다 말고요. 녹이다 용해시키다 라는 말로도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가 미국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의 차고 차고에서요.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리스닝 장치를 작은 리스닝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히가 하는 거요. 보하면서 이용하면서 오래된 핸드폰을 이용하면서요. 분사구문처럼 보시면 되겠고요. 유 사 보 어 라고 하는 건데요. 얘가 앞에 내가 하는 것이니까 ing 만약에 얘가 당하면 pp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attach 동그라미 to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아주 예민한 마이크를 셀폰에 붙였습니다. so that 여기다가 정리하면 so that 이렇게 있고요. 신표가 있는 so that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 있는 거 so that 신표가 없는 so that은 that 이하 하기 위해서 신표가 있는 so that은 그래서 that 이하 다 라고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이는 얘는 어떻게 쓰여도 되냐면 in order that 이렇게 바꿔주셔도 되죠. 그래서 그것이 여기는 이 장치죠. 여기 이 어디로 볼까요? 여기 얘를 이렇게 표시할게요. 얘는 could detect 감지할 수 있었죠. 전기톱 소리를요. 어디에서부터 up to 3km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곳에 있는 전기톱 소리를 감지할 수 있게 있게 하기 위해서 그 핸드폰에다가 민감한 마이크를 붙였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놓여지게 되죠. 높이 나무 위에 높이 놓여지게 됩니다. 얘는 이 아이는 다르게 고치면 힐을 주어로 놓으면 would 다음에 place 라고 놓으면 되겠죠. place 그 다음에 this device 라고 하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죠. high up in a tree 원래 문장이 이건데 이게 수동태로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place 는 놓다 두다 라고 쓰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place 대신에 lay 라고 넣어도 되고 push 라고 넣어도 되겠죠. 그래서 그 장치가 픽업 소리를 전기톱에 윙윙 거리는 소리를 득하게 되면 앞에 있는 말로 해서 detect 라고 보시면 되겠죠. 감지하게 되면 그 장치는 보내죠. 메시지를 어디에 살림 감시원의 핸드폰에 메시지를 보내게 되죠. 얘는 알았습니다. 그가 head to protect 해야만 한다는 거죠. 셀폰을 보호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아까 여기 했죠. 뭐냐면 그것이 살아남기 위해서죠. 견디기 위해서죠. 살아가기 위해서죠. 어디에서 뜨겁고 습한 우림의 환경에서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을 보호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해결책 여기 있네요. 솔루션 이라고 되어있는데 설브의 명사용으로 해결 해결책 이라고 쓰이지만 다른 말로는 용액 이라고도 쓰이게 되죠.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놓여지게 돼요. 과거에서 현재까지 핍 여기가 미래면 과거에서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해서 현재에도 하고 있으면 ing 현재는 안하지만 앞으로 할거면 앞으로 할거면 투 동사 원형으로 쓰이면 되죠. 앞으로 할 것 ing가 있으면 한 것 할 것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하는 것이죠. put 핸드폰을 플라스틱 박스에다가 놓는 것이었어요. since since 는 because 라고 보시면 되죠. 동사 주어져 자 그러면 없었어요. 전기가 없죠. 전기가 없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 이거를 이렇게 풀어서 적어주면 되죠. at the price at the place at the place where 에서 이 부분이 생략되어졌다. 의미상 없어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핸드폰이 놓여질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있으면 앞에 있는 주체가 하는 거고요. to be pp가 있으면 앞에 있는 주체가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핸드폰이 be placed 놓여지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팁은 need to be pp가 있을 경우에 to be pp가 ing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to be pp 대신에 여기 need까지 넣어주면 need placing 이렇게 바꿔도 된다는 소리죠. 그럼 그 핸드폰이 놓여질 필요가 있는 장소에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 그 장치는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파워가 동사로 써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얘가 목적어가 되겠죠. 자기 자신에게 주어와 목적어가 같으니까 자기 자신한테 에너지를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동력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얘가 attach 붙였죠. 태양열 판넬을 to 핸드폰에 붙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얘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판넬이 작동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죠. 심지어 심지어 어디에서도요. 두꺼운 thick은 두꺼운이고요. thick은 얇은이죠. 그래서 두꺼운 나무 잎 나무의 잎들 사이의 그늘에서도요. 그러니까 나무의 잎사귀들이 너무 두꺼워서 그 그늘이 아주아주 강렬하지만 그래도 이 판넬 태양열 판넬이 작동할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여기서 판넬이라는 것은 어떤 말로 쓰이냐면 배심원 뭐 패널로 소개되는 전문가 그런 말로도 쓰이게 됩니다. 여기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죠. 화이트는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정글에서 조차도 핸드폰 서비스가 잘 된다는 것을 핸드폰 서비스가 잘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아마도 핸드폰 기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의 착오에서 이 사람은 오래된 핸드폰을 이용해서 이용하면서 작은 리스닝 디바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장치가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까지 전기톱의 소음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핸드폰에 아주 예민한 민감한 마이크를 설치했어요. 센서티브는 센서티브는 예민함 민감한 이라는 뜻이고요. 센서블은 현명한 합리적인 이라는 말로 쓰여요. 구별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러한 장치는 나무에 높이 놓여지게 돼요. 그것이 전기톱에 윙윙 거리는 소리를 감지하게 되면 그 장치는 산림경비원 핸드폰에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화이트는 알았어요. 그것이 덥고 습한 우림의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보호해야만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그 핸드폰을 플라스틱 박스 안에다가 둔는 거죠. 전기가 없어요. 그 핸드폰이 놓여질 필요가 있는 장소에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 그 장치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동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만 했죠. 그래서 화이트는 태양열 판을 그 핸드폰에 붙였죠. 그래서 아주 두꺼운 나뭇잎으로 이루어진 그늘 아래에서도 그늘 아래라 알지라도 그 판넬이 작동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보시면 여기 한번 봐주시면 되겠죠. 이 사람이 생각해낸 해결책은 핸드폰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죠. 여기서 far from the three 봐주시면 되겠고요. 얘가 이렇게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 한번 봐주시면 돼요. 이것들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다양하게 쓰이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봐주시면 돼요. 그는 작은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using 무엇을 사용하면서 라는 거고요. attach A to B 2가 전칭사 2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봐주시면 됩니다. 자 attach 2가 여기서 중요하고요. so that 요걸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수동태로 쓰인 거 표현 잘 봐주시고요. 픽업은 detect하고 같은 말로 쓰였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요. 여기서 it would survive 이죠. it could survive isn't 그 장치가 되겠고요. in에 걸려서 rain forest environment 가 온 거고요. 요 놈을 꾸며주기 위해서 hot and wet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해결책은 B2 용법으로 앞으로 뭐 하면 돼요? 과거시제에서 이제 요거를 놓으면 됩니다. 놓다 두다 여기다가 다시 한번 보시면 place lay put 있으면 목적어 전치사 B 목적어를 전치사 B에게 두다 라는 말이에요. 요거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문법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 where 들어가는 거 요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need to be placed need to be placed 그 다음에 need placing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봐주시고요. 파워가 동사로 써서 동력을 공급하다 그리고 제기될 명사 들어간 거 봐줘야겠죠. attach to 마찬가지로 put 마찬가지로 해서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ttach to 같이 이렇게 쓰인 것이고요. 그리고 요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요. 여기서 작동하다 일하다 일하다 효과가 있다 작동하다 세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작동하다 그리고 여기서 under 전치사 들어간 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는 요 부분하고요. 요 부분 그 다음에 attach to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여기서 be placed 그 다음에 여기 in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be to put in 요 부분 그리고 여기서 where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요기 있는 부분이 need placing으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itself 들어간 거 봐주시고요. attach to 들어간 거 봐주시고요. 그리고 even under 에서 여기 under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는 표고요. 가서 볼게요. 그것은 모두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를 꾸며주죠. 소리가 감지되어집니다. 무엇에 의해서 마이크죠. 어디에 있는 태양열로 동력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태양열 전지가 있는 핸드폰에 있는 마이크가 이 소리를 감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보냅니다. 신호를 누구한테 클라우드 서비스죠. 그러니까 저장 시스템에 보내게 되면 이 클라우드가 살림 감독 살림 감시관들한테 보내게 되죠. 그러면 레인포렌스트 커넥션 클라우드가 얘네한테 보내게 돼요. 리얼타임 실시간 경보가 받아요. 누가 이 레인저가 받습니다. 실시간 경보를 받습니다. 기지 여기서 그라운드는 스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처에 있는 기지에서 여기서 뭐 현장 사이트라고 보셔도 되죠. 현장 기지에서 정보를 받게 돼요. 그러면 그런 모습이 이런 모습이 이네이블 동사 이네이블 가능하게 하다. 목적어 투 동사원형 목적어가 투 동사원형 가능하게 하다. 얘가 그 장소에 즉시 가도록 합니다. 요거는 선생님들이 문제 내기 아주 쉽습니다. 순서 배열하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순서 배열하라고요. 순서 배열하라고 나옵니다. 여기다가 넣으라고 그러니까 이거 잘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is 들어가는 거 is picked up 그 다음에 요거 in solar powered cell phones 요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send to 실시간 경보 근처에 있는 즉시 enable to 동사원형 봐주면 되죠. 되시겠어요? 여기 잘 봐주시면 돼요. 여기는 순서 배열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락입니다. 화이트는 인도네시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검증하기 위해서 투 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in order to so so is to 자 여기 있는 표현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so that 이라고 바꾸고요. he 뭐하기 위해서 테스트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서 놀랍게도 뒤에 있는 문장을 꾸며줍니다. on only 두 번째 날에 뭐하고 나서 그가 설치하다 그 장치를 설치한 두 번째 날에 그것은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전기톱 소리를 요. 그래서 경보 메시지가 수동 되죠. 보내어줬습니다. 누구한테요? 화이트하고요. 전치사 투니가 목적의 숲의 산림 경비원들한테요. 그래서 그들은 어프로치 접근했습니다. 전치사가 안 붙는 자동사예요. 벌목 스팟 현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불법 벌목꾼들이 도망갔습니다. 얘는 퍼블리쉬 그의 이야기를 인터넷에 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이 소문이 빠르게 스프레드 과거형도 스프레드죠.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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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예를 꾸며 얘가 하는 거죠. 리빙은 앞에 있는 피플을 꾸며주고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컨택트 연락을 취했어요. 화이트한테요. 그리고는 물어보았습니다. if if 는 여기서 whether 뭐인지 아닌지 물어보았습니다. they could use the device 그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저거는 이렇게 보셔도 되죠. ask 다음에 이런 따옴표를 집어넣으면 can they 여기서 얘네가 물으니까 can we use 이렇게 되겠죠. use the device 하고 물음표 이렇게 하는지 물어보았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 from around the world 전세계의 다른 사람들은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한테요. 그들의 오래된 핸드폰을 보내기 시작했죠. send their old cellphones to him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가 could build 만들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장치를 만들 수 있었죠. 콜드가 있으니까 여기에 뭐가 빠져있다. which are 이게 빠져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도 who are 이게 빠져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도 뭐가 who are 이게 빠져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불리우는 이러한 장치들 this는 this의 복수형이 this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복수명사 대세 복수형은 더 우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진행 수동태죠.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림에서요.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요. 화이트는 인도네시아에 다시 돌아왔어요. 이 장치를 검증하기 위해서요. 놀랍게도 그가 그 장치를 설치한 두 번째 날에 그 장치가 전기텁 소음을 감지하게 되었어요. 경보 메시지가 즉각적으로 화이트와 산림경비원들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얘네 둘 다 그 벌목 현장에 도착을 했을 때 불법 벌목군들은 도망쳤어요. 이 사람이 화이트가 인터넷에 그의 이야기를 실었고요. 포스트잇 포스트라고 해도 되겠죠. 그리고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화이트와 연락을 취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다른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한테 그한테 오래된 핸드폰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많은 장치 여기서는 매니의 비교급이겠죠. 더 많은 장치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리우는 이러한 장치들은 지금 사용되어 주고 있습니다. 진행 수동태 진행 진행 수동태 아프리카와 사우스 아메리카의 우림에서 사용되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특히 여기서 이 표현을 잘 봐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이 표현 Only The Second Day 전치사 On Only The Second Day 두 번째 날 그 장치를 설치하고 두 번째 날 이라는 거죠. 그리고 수동태 수동태 수동태를 쓰였어요. 여기에서 원래 문장은 뭐냐면 The Device 그 디바이스가 어떻게 됐을까요? Send 더 Send On Alert Message 다음에 Immediately 빼고요. 여기서 To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나머지는요. Approach 다음에는 전치사 안 들어간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Living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직접 화법으로 고치면 이렇게 바꾼다. 봐주시면 되겠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여기 잘못 적었다. 직접 목적어는 DO인데 직접 목적어 위치가 바뀌면 2가 들어간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Chord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주격 관계되면서 비동사 빠질 수 있는 부분 세 부분이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 이러한 장치들은 현재 진행 수동태로 쓰인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다시 한번 중요한 거를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이 표현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지금 수동태로 쓰인 거 원래 문장은 이렇게 쓰였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어프로치는 전치사가 안 들어갑니다. 퀘클리 리빙 콜트 이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직접법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are being used 수동태다 BPP 가 있으니까 자 이제 본문 5입니다. 하나의 이 장치는 보호할 수 있습니다. 숲의 300헥타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크기의 숲이 수동태예요. 잘라지게 된다면 CO2 15,000 톤스 15,000 이죠. 자 이 CO2의 이 정도의 양이 분출될 거예요. 어디로요? 공기 중으로 분출될 겁니다. 프리벤팅이 여기서 동명사 주어겠죠. 자 프리벤팅 목적어 from ing 명사 목적어가 ing 를 못하게 하다죠. 이러한 CO2의 양이 수동태로 들어갔어요. 얘가 지금 수동태로 들어가서 being PP로 들어간 거죠. 되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동사가 has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하고 the the same is 똑같은 효과 어떤 거죠? take off 없애는 거예요. 1년 동안 도로에 3000개의 자동차를 없애는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이러한 장치는 지금 우림을 지키고 있고요. 비동사에 걸려서 비동사에 걸려서 얘가 1 비동사에 걸려서 얘가 2 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림을 지켜주고 있고요. are providing 되어져 있어요. provide 는 봐줘야 될 게 a for b b b b b with a b b b b b b b 자 그래서 새로운 삶을 줍니다. 누구한테요? thousands of discarded cell phone 버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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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providing thousands of discarded cell phone 이러고 바뀌면 with life with new life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thanks to 는 뭐로 바꿀 수 있냐면 due to owing to 또 한가지 because of 로 바꿀 수 있죠.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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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사람과 요 장치 때문에 지구는 지금 a better place to live 살기에 더 좋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치 이치 하구요. every가 있으면 뒤에 단수명사 단수동사 자 각각의 이러한 장치는 단수명사 단수동사 비슷한 영역을 가지게 돼요. 전치사 as 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치사 예요. 전치사 as 예요. take off 도로에서 3000개의 자동차를 없애는 것과 똑같은 영향을 가지게 됩니다. 됐죠. 자 이제 여기 가서 보시면 얘와 얘가 있어요. 하나의 이 장치가 숲의 300헥타르 정도가 된대요. 그러면 preventing logging 이죠. 예방하는 거예요. 어떤 거 release 공기 중에 15,000 만 5천 톤의 CO2를 분출하는 벌목을 예방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앞에 있는 이런 모습은 has a similar effect 똑같은 영향을 가지게 돼요. 도로에서 차를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 하나의 이 장치와 하나의 장치는 수배 300헥타르를 보호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크기의 숲이 잘라지게 된다면 벌목 되어진다면 CO2에 15,000 톤이 분출되어 줄 수 있는 거죠. 공기 중으로요. 그러면 CO2의 이러한 양 이러한 양의 분출되어 주는 것을 막는 것은 1년 동안 도로에서 3,000대의 자동차를 없애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러한 장치는 우림을 지키고 있고요. 수천 개의 버려진 핸드폰에 새로운 삶을 주는 것이죠. 이 티 화이트와 이 장치 때문에 덕분에 지구는 지금 살기에 더 좋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각각의 이 장치는 똑같은 도로에서 자동차 3,000대를 없앤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을 가서 보죠. 여기 봐줘야 겠죠. 수동태 수동태 들어간 거 봐주시고요. 여기 동명사 주어로 쓰였으니까 봐줘야겠죠. 그리고 얘가 전치사 as 에요. taking off 에요. 동명사 주어 전치사 as 이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provide for 이거 두개 구별을 잘해주시면 돼요. 전치사 위치를 바꾸면 앞뒤 위치도 바뀐다. thanks to 는 due to owing to because of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지구는 지금도 살기 좋은 장소입니다. 교과서 교과서 적인 내용도 봐주셔야 되겠죠. 요거는 진짜로 잘 봐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여기에 각각 선생님들 중에 뭐랄까요. 이런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그림 제시하고 아래에 있는거 메꾸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거 표현 다 아셔야 됩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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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이거 아래에 있는거 다 메꾸고 서술용으로 쓰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봐주셔야 라는 소리예요. 자 이제 여기요. 이거 지금 수동태 들어간거 다시 한번 보시고 요기는 진짜로 잘 봐주셔야 될 부분이죠. 동명사 주어 has 그 다음에 from 다음에 being released as가 전치사여서 taking 아까 그거 위치 관계대용사 위치하고 요거는 안나오면 안되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거 교과서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더 봐달라는 것이고요. 요기에도 있지만 요기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죠. as는 전치사 taking 요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요기 있는 거 그림하고 다 일치시켜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